있어? 응 내가 끝에 있으니까 있어 이거 뭔가 딱 봐도 8주년이게 이걸 언니가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역시 정신이 없어 안녕 안녕 진짜 웃기다 와우 안녕 블링크 잠깐만 귀여워 아니 되게 납작해? 몰라 납작한 팔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뭐야 아니 근데 다들 왜 그래요 우리 왜 이렇게 다 타보여 여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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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야 탄거야 그냥 난 솔직히 오늘 보고 괜찮아 다들 즐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구나 안 오세요 저희 8주년이에요 예 어떡해 나 근데 좀 부끄러워 오늘은 8월 8일 8월 8일 블링크의 8주년 8월 8일 오 8주년 8주년 소통은 불가해 왜냐면 나는 안 보여 저도 안 보여 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 나 렌즈 껴서 보여 나 오늘 렌즈 안 꼈어 축하한대 축하한대 오랜만이래 보고 싶었대 Miss you Miss you too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직 안 봤어 오늘 날아온 따끈따끈한 미사와 어제 날아온 따끈 덜 뜨끈뜨끈한 덜 뜨끈하네 좀 식은 좀 식은 네 오늘 블링크랑 인사하려고 저희가 넷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예이 이게 얼마 만지 서프라이즈 진짜 케이크도 준비해왔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니언니가 준비해온 케이크고요 하나하나 빚어온 한번 설명해 되게 잘한다 나 쪼모가 얼었어 나 쪼모가 얼었어 나 쪼모가 얼었어 그러니까 되게 잘해서 나 지금 되게 놀랐어요 돈 먹어야겠어요 오케이 언니 설명해주세요 제가 손으로 대박 사온 나 진짜 놀랐어 사온 항아리 케이크 솔직히 맛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귀여워서 근데 또 다행히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로제가 줬어요 이거 좀 비쌌어요 이거 뭐야 망고에요 망고에요 이거 이거 좀 비쌌어요 비싸보여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한번 맞춰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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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케이크 그래서 맞춰봐도 돼 얼마야 얼만지 맞춰봐도 돼 어 맞춰봐 어 10만원 15 16만 5천 어 17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안 되었어 아 8만 어? 9만 9천원 5만원 6만 5천원 4만 5천원 아니요 7만원 아니요 10만 5천원 아니요 아니요 11만원 11만 5천원 12만원 12만원이다 14이다 아니요 13만원 13만 3천원 아 빨리 알려줘 경매야 이거 10만 10만 8천원이었던 거 아 진짜 비쌌네요 이 항아리 더 비싸겠죠 진짜 비싸죠 이 항아리는 10만원 안 했습니다 오 손수 빚어서 네 손수 빚어서 그래도 네 비싼 캐릭들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자는 너가 갖고 오고 가야 네 여기에서 같이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로제가 되게 혼자 쓰고 온 다음에 이것 좀 유치하지 이래서 저희가 다 같이 보기로 했어요 유치하지 않아요 네 모모자가 됐지만 댓글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그 해피 버스데이 부를까요? 좋아 그럼 초로 할까요? 일단 초로 해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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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모자 조심해요 왜? 이게 망칠까봐 이 항아리 이게 이렇게 모자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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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이렇게 보면 어디 갔나고 하겠지?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모자 이거 뭐죠? 모자? 근데 저 한번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저 블랙핑크 컨셉으로 입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 기억한 사람 아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이거 뭐야? 언니 웃지마 언니 웃지마 프로텍트 해야지 와 벌써 먹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여덟 내가 하나 더 했어? 아니요 딱 여덟 개 됐다 우와 진짜 특이하다 촛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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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컵 오케이 오케이 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팅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수월 있어? 오케이 시작 핑크 오케이 아직 있대 아직 있대 오케이 시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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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너무 드라마틱 이게 뭐야? 커팅 왜 이렇게 뭐야? 난 뭘 한 건지도 모르겠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비싼 거 나도 돌려봐야지 할 거 같아 얘가 얘가 왜 이렇게 아니 너무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진짜 덥네 에어컨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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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헹크 에어컨 좀 부탁해요 에어컨 좀 부탁해 아 덥다 아 결국에는 모자로 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렷으로 한 거잖아 아 진짜 웃기네 우리 되게 멍게그가 늘었나 봐 쑥쑥 뭐야 왜 소리 봐 포크를 갖고 올까? 척하는데 척하는데 젓가락? 엥크 포크 들어와 집 안 지켜도 돼요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제리 뭐해? 노노노 팔 세보자 어? 아니지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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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잠깐만 이 위로 올린 척해 어 오 짜잔 저희 파리찌랑이요 쑥이요 네 어머 이쁜 걸로 막 갖고 왔어요 어 나 장미 이건 뭐야 어떻게 먹어야 돼? 귀엽다 이거 봐 이사야 내가 너 자리를 뺏어버렸어 시력 검사야 거의 펜션 두 눈 뜨고도 안 보이는데 이거 맞나? 어떻게 된 거야? 우와 너 이렇게 귀여워 이거 저러게 이쁜게 맞네 귀여워 소 큐 잘 먹겠습니다 잘먹게 잘먹게 하하하하 이거 써는데 있어 아니 단호 선물 받은 거 아니고? 아니지 진짜? 시작 아 근데 이거 쪄야 되네 으흠 아 이거 잘라야 되나? 그냥 이렇게 먹자 맞아 밥 먹자 진짜? 아니야? 오케이 좋아 아닌가? 와 잘먹겠습니다 팔을 빼게요 켜먹고 케이크 먹어 예스 약간 갑자기 먹방으로 케이크 먹방으로 뭔가 이게 예뻐가지고 잠이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이 내가 과감하게 한번 잘라볼게 음 딱딱해 가짜 아니야? 뭐야? 블루베리? 블루베리야? 뭐죠 안에 블루베리다 나는 나는 생크림 블루베리네 밑에는 또 과자 같은 거 같아 그렇지? 안 잘려 엄청 커 어떻게 이거 저 읽고 있어요 열심히 반응 축하한데 Happy Anniversary 우리 얼마 만에 단체 브이라이브니? 진짜 얼마 만에 때는 바야흐로 예전 투어 제 마지막 마지막 같이 라이브 한 게 약간 우리 사옥 약간 작은 방에서 했던 거 같은 진짜? 7주년도 전이 거 왜냐면 7주년 때도 우리가 따로 맞아 우리 그때 스케줄 때문에 둘씩 막 맞아 맞아 저 나 딱 들어갈게 네네네네 어 괜찮아 딱 좋아요 아니야 한 달러 더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원 달러 괜찮아? 들어 하나 둘 셋 뿅 망고 너무 맛있다 지금 망고 시즌인가? 맞아 지금 망고 시즌인가? 그런 거 같은데? 요즘 복숭아 시즌이지 우리 진짜 근데 내 시선 오랜만에 보잖아 진짜 오랜만 잘 지냈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저희가 틈틈이 이렇게 조각조각은 만났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조각조각으로 저는 그래도 최근에 최영이를 봐가지고 맞아 뭐 LA에서 저도 봤어요 내가 되게 럭키한 나도 봤는데 미국 가기 전에 최영이 집에서 나 짜식이 너 까먹었어? 지수 언니 만난 걸? 너가 나를? 강이? 너가 나를? 강이? 어머 망고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나 좀 짱인데 갑자기 맛있는데? I love you I love you Please speak English 아, well 우리 로제가 왜 우리 너무 너무 더 잘하잖아 우리 로제가 우리 로제가가 너무 웃겨 우리 로제가 시작하시겠죠? Hello Hello What's up? Long time no see 우리 영어 담당은 사실 지수 언니 사실 그치 언니 저 뭐지 보고 싶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로제 미스 유 가이즈 완벽해 거의 완벽한 통역이었어 진짜 완벽했어 진짜 저요? Let's go for it 오늘 우리가 저기 누가 화장 지웠어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저희가 사실 나 엄청 인정하면서 왔잖아 막 나만 완전 그지 같고 공주면 어떡하지? 공주 이러면서 제니한테 갑자기 중간에 전화하면서 야야 너 그지야? 이러니까 나 그지야 그리고 내가 아 너도야 다행이다 두 명이 일단 그지인 거니까 다수가 그지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이러고 근데 별로 놀랍지 않은 더 위로 받았죠 저희 보고 아니야 우리 기준에는 지금 공주님들이에요? 얘가 아까 나 보자마자 뭐라는지 알아? 이렇게 오더니 에드는 공주야 내가 야 진짜야? 괜찮아 내가 물린 거지니까 아니 근데 오늘 다들 블랙앤빙크 입고 일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사실 진짜 솔직한 얘기 아니야 얘 수면바지 입었다고 여름에 야 더 없겠다 지금 리사는 이거 뭔지 야 진짜 미안하다 여름에 넌 수면바지까지 입었는데 진짜 아니 그냥 뒤에 비피까지 박혀있어요 네 진짜 사실 나도 고장나서 몰이 뭐야 될지 몰라서 아 응 멈에 보이는 거 입고 온 거 같아 나는 그냥 진짜 몰라 왜 이랬는지 나도 날 모르겠어 근데 언니 뭔가 항상 보면 운동을 하고 온 거 같아 그런 근데 오늘은 항상 운동을 하고 왔어 오늘은 진짜 운동 캔슬했거든 야 망고 맛있다 진짜 계속 망고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항아리도 먹어봐야지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본 느낌이 너무 안 들어서 아까 딱 로제랑 처음 보자마자 야 야 인스타로 킬 거야 위버스로 킬 거야 이러니까 로제가 아니 언니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전 인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돼 빨리 인사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래서 우리 어떻게 킬 거야 우리 어떻게 킬 거야 인스타로 킬 거야 언니 우리 오랜만에 본 거 아니야 어 어 맞다 야 오랜만이지 완전 저는 거의 어제 본 느낌 왜 이래 그러게 우리 이렇게 바꿔서 앉아야되는데 바꿔올까 아니야 내가 왼손으로 먹을게 오우와 어 뭐야 왜 몰랐나 블러티 애교? 설마 아까 애교였어? 어 아닌데 이 영화 뭐야 근데 우리 영화 벌써 개봉했다면서요? 맞아 맞아 엄청 솔드아웃은이야 싫어올래 어 그래? 나는 이번주 금요일날 개봉인줄 알고 되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미 개봉 그거 나왔더라 너 스토리도 안 올렸어? 올렸어 뭐야 제대로 못 봤어 아니 나 그거 아 막 보러가고싶다 하는데 처음에 보러가야지 했다가 뭔가 너무 막 만날 것 같은거야 그래서 그날 내가 진짜 거의 예매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이것보다 더 운동 후여서 더 거지 같았거든 그날 찐운동 못 가겠다 오늘은 일단 그래갖고 아직 못 갔어 궁금했어 근데 궁금한게 블링크들 막 뿅봉 들고 들어갔었을까? 뿅봉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있다고 하던데 난 거기 가고 싶어 오 진짜? 나 그 콜라보 한 뿅봉 있거든 나도 있어 오늘? 우리 무라카메라 무라카메라 콜라밤 그거 진짜 귀여워 맞아 그거 나 한번 켜보고 싶어갖고 슬리퍼 들고다니는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 나야 나 집에 있는데? 근데 그거 운동 살짝 불편하다 엄청 못 타 플랫폼이야 플랫폼 맞아 맛있다 맛있다 아직 안 신어봤어 슈가하이오겠다 와 갑자기 당 충전이 됐어 망고 싸움 우리 블링크 심심하지 않죠? 우리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아니야 블링크는 우리가 가만히 키기만 해도 좋다 했었거든 맞어 맞아 그랬어 그래서 정말 가만히 키워서 유오케이? 우리 하트 해달래 하트 어 어떤 하트지? 아 이거? 이거? 자 어 그럼 지수언니는? 어떻게 되는거야? 그럼 너 하나만 해야지 아 하나만 아니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내가 죽을거야 이상한 동물 같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손 하나 손 하나 하고 리사가 가운데 뭐야 어떻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이게 뭐야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와 그치 하트 하트 여러분 우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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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 살이 아니라고요 저희 이제 스물여덟 살이에요 와 상숙한 척 해볼까요? 하트 하트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 일단 이거 뺄까요? 하트 그럼 이거 빼 아 근데 뺄는 좀 섭섭할거 하트 조금 섭섭할거 같애 안되겠다 완전 속상할 뻔했어 지금 그냥 다들 하트 하트 웃어줘 성지화면 아니야? 감사합니다 웃어주셔봤지 유사야 빨리 송글라 시켜 어 사실 끼고 있었어요 아 진짜? 아니 시작 전에 갑자기 다 준비됐어요 하고 우동이 이거 끼고 와서 하트 맞아 그래서 왜? 이쁜데 아니야 나 좀 별론거 같애 이래서 아니야 예뻐 갑자기 다크가 생긴거 같아서 갑자기 다크가 생긴거 같아서 하트 다크 다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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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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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맨날 하는거 있잖아요 막 스샷 한 두개 정도 할까요? 사진타임 8주년을 알아서 하면 8주년을 표현하는거야 너무 어렵잖아 시작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아하 아하 언니 진짜 나도 있다고 갑자기 혼자 멀쩡한 사람 아 미안해 미안해 8주년 됐다 유사야 우리 쿠마도 한번 인사시켜줘 쿠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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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년 맞춤이랑 쿠쿠 오랜만이래 사실 쿠쿠가 할아버지죠 아니지 쿠쿠 이제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인정 안하기로 했잖아 아기야 영원히 너무 신기해. 쿠쿠는 언제나 멤버들을 보면 절대 안 지는다. 원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지져. 아 진짜요? 신기해. 쿠쿠, do you remember me? 아유, she's so cute. 아유. 너무 귀여워, 어떡해요. 쿠마랑 결혼해도 되나요? 안돼요. 안된대요. 안돼요. 근데 좀 안 더워졌어. 으흠. 어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몰라. 64, 6K. 아까 안 그렸는데. 어? 안녕하세요. 돌아온 만남 타임이에요. 다시 팔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진짜 웃기다. 무슨 인사도 너무 했어. 중간 광고 있잖아. 광고 타임. 자, 광고 보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끝. 8주년. 8월 8일 8주년.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니까요. 이제 나이를 벌써 4학년이나 먹었어요. 그때 우리 8시에 노래도 냈잖아. 휘파람. 우리 진짜 집착장난 아니었지. 우리 그때 8시에 노래 내고. 우리 그때 8시에 노래 내고. 언니, 우리 지금 입술 없어? 어? 있는데? 아, 그래? 있어, 있어. 왜 나 없어? 아니, 언니 있어. 언니 있어. 아니, 우리 그때 8시에 노래를 내고. 그때 휘파람 연습 중이어서. 아홉시대 출 때 막 차트 보고. 차트 보고 그랬어. 10시대 차트 보고 이랬어. 휘파람 때? 응. 우리 그때 8시에 노래 나왔고. 맞아. 그땐 그랬지. 넌 왜 아냐고. 어디서 많이 들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얘 혼자. 지나간 곳은. 왜 이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요새 재밌는 드라마 있어요? 요새? 몰라. 요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왜? 말 못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문자로 보내줄게. 오. 아 뭐야. 아싸. 아 난 요새. 그리고. White Lotus 되게 재미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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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allen. 약간 이것 bubbling. 저기 구 temos. fixed. 너무 엑사이덴 언제 나와? 아직 안 나왔어 내년인데 진짜 재밌었어 기대 기대 중 아직 안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내가 본 거 너무 재밌더라고 시간 순삭이었어 기대 기대 슈퍼 언니 뭐가 제일 기대돼요? 그냥? everything? 나는 거기 리사라는 친구가 압류했다고요 아 진짜? 리사가? 그것만 기대 중이야 그래? 춤 엄청 잘 추는 거기서 춤춘대 이쁘대? 이쁘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거 나와봐야 안 나왔는데 선글라스 낄 수도 있다더라고 진짜 웃겨 진짜 우리 어차피 내일도 보잖아 그니까요 혹시 우리가 뭐였을 때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캐치를 해볼테니까요 오 헤이디 보이 음 나 애초에 포기했어 포기를 네 망고맛 케이크입니다 그건 망고맛 이건 블루베리 맛 근데 리사야 락스타 노래 부를 수 있네 빨리 이거 맞 리사야 왜 우리랑 챌린지 안 찍어주고 시간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알려줘 여러분 시간이 안 됐잖아요 랍스타 그거 아닌 것 같아 언니 랍이 아니지 약간 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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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안 자란다 왜요 안 자란다고요? 너무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어제 봤던 사람들 같아 그리고 아직 되게 그때 그 시절의 우리 같아 언제? 있잖아 10년 전 그때쯤 우리 근데 사실은 8주년이라 하지만 우리는 몇주년이지? 우리 진짜 오래 봤잖아 우리끼리는 이제 한 10년 11, 12 정도 됐을걸 내가 마지막이었으니까 12 그러면 로제가 들어온 날 기점으로 우린 계속 알았네 이렇게 12 맞아 오 멋있다 오 헤이 야 멋있다 너 진짜 랍스타 우와 우리 헤이구 너무 멋있다 얼찌 얼찌 아 진짜 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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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땡큐 블랙핑크 8주년인데 뭔 소리가 무슨 소리나 하는거야 뭔가 괜히 8월 8일 8주년이어서 그렇지 항상 매년 우리한테 그냥 오늘 우리의 생일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블랙핑크 생일 맞아 그럼 요즘 8월 8일 9주년에 뭔가 서운하지 않을까? 9주년은 이제 8이라고 우리가 지금 되게 특별한 8자를 약간 9주년은 어떻게 챙기지? 일단 88주년이 또 있으니까 오케이 80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진짜 아니야 요즘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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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타로 챌린지 해 열심히 읽고 있는데 너무 빠르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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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질이 없잖아 알지? 그렇게 하다가 야 우리 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우리 컴 왜 이렇게 허접하지? 이럴 것 같은데? 웃겼을 것 같아 웃겼을 것 같아 누군가 한 명쯤은 나서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럼 바로 넣어? 채영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왔어요 이렇게 오늘도 진짜 채영이가 없었으면 못할 뻔했잖아 챌린지 같은 거 같아 오늘 같은 것도 채영이가 없었으면 오늘 같은 것도 진짜 멘붕 같을 것 같은데 아까 진짜 킥이 한 2분 전에 저희 맞아 막 막 사진까지 그거 찍는 것도 막 초 막 맞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정말 포레버 베이비 우리 유니 우리 유니 글래핑크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도 많대 진짜? 아직도 하고 있나? 응 진짜 한 번 보러 갈까요? 우리끼리? 그니까 우리 근데 어차피 9일에 가긴 하는데 근데 볼 수는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맞아 9일에 우리 볼 수 있잖아 블링크 다 맞아 9일에도 블링크 놀러와 놀러와 어? 그게 걸펫 이죠? 어 맞아 맞아 이래야 된다 그건 그냥 집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 아 아 사진 입금 이상하게 쓰네 맞아 너무 고치려고 하는데도 안 고쳐져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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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맞아 진짜 오랜만에 이틀이나 이틀이나 얼마나 시끌시끌할지 난 좀 근데 그리웠거든 대기실에서 뭔가 혼자만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몸이 다 있으니까 나도 나도 막 박스 세트이랑 하다가 어 8 9일에 다 되게 오랜만에 보였다 제가 진짜 시끄럽게 했는데 진짜 시끄럽게 했는데 맞아 혹시 싫어요? 혹시 싫어하세요? 너무 좋다 굿 왜냐면 진짜 우리 It's been almost a year 맞아 단체 스케줄 하프 하프 우리 마지막 콘셉트가 9월 정도였잖아 그러니까 It's been almost a year 진짜 시간 진짜 빨라 얼마 뭐야? 나 왜 반년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중간에 영상통화 한 번 했잖아요 맞아 우리끼리는 보고 스케줄로 스케줄로 다 같이 하는 게 다 같이 이제 예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1년만이면 내일 기대해 기대해 내가 진짜 안 하게 할 거야 이 모습은 아닐 거야 이건 진짜 아닐걸 그럼 우리 이제 쓸쓸 인사할까요? 네 갑자기 내일 같이 한마디씩 해봐봐 내일 위에 오늘 좀 슬리핑 슬리핑 유티를 넷이서 케이크 하려고 만났거든요 좋아하세요 네 오케이 그럼 See you guys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링크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I'll see you tomorrow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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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미치고 내일 봐 안녕 이야 우리 내일 또 할까?